안녕하세요 이 멍멍이의 이름은 용감 이구요 지금은 4살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산책을 안시켜 줬는데 오늘은 한번 시켜주러 나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산책이란 단어를 들으면 너무 흥분을 해요 공감아 산책할까? 나갈까? 이미 흥분을 했습니다 오! 흥분했어 흥분했어 나갈까? 가자 가자 나가자 가자 산책하자 산책하자 모든 강아지들은 산책에 흥분을 하죠 나갈까? 신나가줘 신나가줘 자 나가자 나가자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야? 휴 가자 가자 산책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죠 용감이가 나가서 대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생농지를 챙겨야 됩니다 지금 이미 나가고 싶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요새 너무 산책을 못시켜줘가지고 미안해 용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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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바깥세상으로 바깥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용감이가 근데 강아지들의 특이한 게 이렇게 전봇대마다 서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있네요 가자 용감아 용감아 한강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강까지 가는데 지금 2시간 걸릴 예정인 것 같은데요 영역포시까지 합니다 전 방금 용감이가 대변을 쐈어요 너무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강을 가는 길인데요 가면은 일요일이라서 용감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빨고있어 추워? 옷 가져올 걸 그랬나? 추워?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옷을 안 입혔는데 약간 추운가봐요 공주 지참과 목줄 착용이 용감히 딱 이 자리에서 뭐하는 거야? 이거 확인 시켜주려고 완 yanlış 우아 답답한다좋았다 야흐하는 용감이 용감하네 아 안녕 호호호호호호호 Xator 선 kami 온 이 framed 이곳이죠 반려동물과 한강공원을 기분 좋게 산책하는 방법 목줄 인식표 배설물 하나라도 빼먹으면 벌금이래요 봉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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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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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있다 엄청 큰 친구들이다 안녕 네 괜찮아 용감이 쫀 것 같은데 스트레스 풀어주기 위해서 목줄을 제가 풀어줍니다 한 바퀴 되게 빠르게 돌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용감아 용감아 일로와 용감아 일로와 친구들도 여기 있잖아 사오봐 우리 용감이 쫄았다 우리 용감이 우리 용감이 못 잡아요 용감아 일로와 이번엔 적극적이네 이번엔 적극적이네 또 친구를 만났어 큰게 괜찮아 아이고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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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친구 친구 어 친구 접사한다 귀엽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안녕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봐봐 봐봐 용감아 일로와 용감아 일로와 돈 있다 돈 여러분 먹을게 없어서 돈으로 유인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아이고 무서워 어 친구들 많이 나타났다 친구들 난리 났습니다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친구들 난리 났어 지금 오 멋진 친구들이다 친구들 난리 났어 지금 아 영감이 쫄았다 친구들 맞아? 아 이거 알았어 너도 무서워 자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한강에 왔으니까 또 끓여먹는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만 먹어요 솔직히 와가지고 이렇게 끓여먹는 라면은 바코드를 여기 인식하고 여기다 한 다음에 깜빡이는 쪽에서 조리 시작을 딱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용감아 이거 아빠 밥 먹고 있을 테니까 좀 거기 있어 알았지 나 너무 배고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용감히 잠깐 다 저기 휴식하람으로 저도 밥을 먹겠습니다 편의점 정세 처음 먹어보네요 끓인 라면 마셨던 점은 오늘은 너구리를 먹습니다 오늘은 너구리를 먹습니다 어 이거 한강에 왔으니까 핫바 좀 더 네 마셨던 점은 마셨던 점은 이리 와 동갑아 먹을 거 없어 미안해 내가 줘 봐 얼굴이 귀엽게 생겼죠? 이리 와 라면 오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용감이랑 한강에 나와서 산책을 했는데요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부지런하게 산책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바빠서 산책을 안 시켜주면 강아지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늘 어땠어요? 네 별 생각이 없죠 아무튼 오늘 일요일날 용감이와의 산책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용감이와 여룻바였습니다 안녕